머릴 빗고 옷을 입자 땡, 땡, 땡이, 땡 몇 명이예요? 눈끈에 겹л 적습니다 제일 먼저 입 thanks 냈냈냈냈 딱 책 기억나 이쪽 저쪽 저 위에lift directions 꼭꼭 씹어 밥을 먹고 1, 2, 3 아... 아! 잘 했는데 다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윈니 아리니 닦자 치안이 치안 아 왜 이래 가방 메고 인사 예이! 아, 힘들어. 아, 내.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못 닦고 머리를 제... 머리를 제...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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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못하면 돼. 자, 시작! 동그네가 떴습니! 오? 오? 탈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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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많는데. 이거 방금 다 나야, 근데 전국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거... 안돼. 탈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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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가세요. 뜸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. 2절! 단주가 어디까지야? 2절. 2절. 꼭꼭과 밥을 먹고 꼭꼭과 밥을 먹고 꼭꼭과 밥을 먹고 가복 매고 인사하고 유치원을 갑니다 누구가 밥하시고 누가 파악을 하자고 대빈이 던포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일곱 둘 셋 여행 와서 고기도 먹고 아침밥도 해먹고 재밌게 놀았는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? 꽉 찬 것 같은데 꽉 찬 뭔가? 너무나도 꽉 찼어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잖아 아니야 꽉 찼어 결과를 위해 준비했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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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쓸렸어 이렇게 아플줄이야 민우아빠랑 온유아빠 중에 좋은 아빠한테 가면 돼 자 준비 누구나 온유아빠 민우아빠 시작 시작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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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이 이겼어 베드멩이 베etes 2 7 5 6 6